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라라라라 웬디의 요리 캐시를 본거야 얼굴이 광고 환영합니다 오늘 만들 것은 오레오 브라우니입니다 와아 머핀트 스크린 스크 오레오 밀가루 컵케이크 종이인데 그럼 일단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첫 번째 단계 버터랑 설탕 그리고 코코파우더를 같이 섞어줄건데요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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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같은데 있어요 나 데리브 할 사람? 나중에 멤버들 가족들 다 모아서 다같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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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오 이쁘게 잘 담겼다 아 근데 저 이거 아이씨 라라라라 라라라라 무슨 소리야 아이씨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화질 우와 우와 자 이렇게 웬디의 베이킹 교실이 끝났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맛있는데 맛있는 냄새 나요 안녕 뿅 네 제가 예리의 교복을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일 쭈글쭈글한 교복이에요 원래 앉아서 다려야 되는데 아주 곱게 펴지고 있어요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누가 다려줬지 아니? 누가 다려줬는데? 오늘 의상 포인트는 꿀벌인가요? 꿀벌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멋지다 쭈글쭈글해지는 듯한 느낌은 뭐지? 아니 이 뽀샷이 효과 딱 이렇게 넣어주면 뽀얗게 잘 나올 거예요 내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리인 옷을 입고 등교할게요 사랑해요 안녕 갑니다 바이 빛내리 So crazy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내 얘기 잘 들어봐 예리의 차렬 성장 내 영성 나는 섹시하다 나는 매영성이다 나에랑 마는 안 되는지 약간 형이 그런가?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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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러고 논답니다 특히 이 막내 둘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정상전이에요 정상은 제일 정상 내 생각엔 없어 우리 중에 정상은 내 생각엔 없어 난 그저 오케이 또 이 밤이 다잖아 뛰어 흔들어 내가 너무 미쳐 C-R-A-Z-Y 따라해 따라해 난 밤새째 신경하고자 밤새째 말리지 말고 놀래 놀래 운세가 좋네 올해 오예 난 밤새째 증명하고자 밤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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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카 레디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되게 어디인가요 L-A L-A인가요? L-A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오죠 네. 저 노예여. 나와요. 우리 또 이렇게 귀엽게 또 애교를. 되게 추웠어요. 첫 씬이었어요 저게는. 아침에 나 지갑 좀 뱉어내가지고. 뒤에 배경을 같이. 정말 예뻐요 저 배경이. 이거 CG 아니죠? 네. 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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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저게 운전을 또 알린 양이 한 게 아니군요. 아 저.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아 이거 우선이 제가 예리를 방 보고 오고 있어요 방 보고 왔군요? 네 잘 못 받았어요 아 진짜 오토매틱 아 또 오토매틱으로 넘어가네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네요 확실히 오후 10시에 레드벨벳에서 못 오는 거 같습니다 저 때 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리는 더구나 처음 치는 힐이어서 어 저기 안무 나오네요 진짜 좋아했어요 오 예리야 우리가 저런 눈빛을 살아있어요 아 다들 확실히 상반된 모습으로 맛있겠다 먹고 싶다 저게 진짜 음식이냐 가짜이냐는 말이 많은데 진짜였어요 아 진짜예요? 근데 먹진 못했어요 아 먹진 못했어요? 저 세 접시 먹었다는 말인데 아니에요 자 촬영용 카메라 하고 아 배고파 보이네요 냄새 맡고 냄새가 버터향이랑 이런 음식 냄새들이 계속 올라와서 저희네가 스텝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되게 뭔가 설명하고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되게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계속 움직인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차가 나오네요 어머 어머 아 Deutschland 어ip 아 Alan 손다hold으로 아이다 아 아이고 아이고 잘해라 오 분위기 장부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옷 니아 슬리키 슬리키입니다 뭐를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에밀리 산대의 클라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loves 슬리킹 슬리킹 I'll be your cloud On your favorite channel My life is a circus circus Around this circle I'm sailing you tonight 라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을걸 다시 다시 생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만나요 끝